제 17장 길러아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하베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지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의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자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일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쳐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내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애하는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에 모든 물군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오를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군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 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디야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벌였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 마리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은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마느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운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의 이르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해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요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요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요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긁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요호와 그리는 하나님이시로다 요호와 그리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손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멘 곧 잡았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찰을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파악하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르니라 엘리아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아야 네가 어쩌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아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해를 통하여 타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닌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빌 모헐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칸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오 예우의 칸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의소를 가지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아를 따르며 수종들은 엘리아를 따르며